거미 거미줄 보세요. 이 밑에까지 거미줄 밑에까지 있어요. 거미줄 다시 다시 거미줄이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저 꼭대기까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. 거미줄 거미관찰해요? 네네 거미관찰해요 네 여기는 한국, 경기도, 광명시 한동입니다. 거미 보세요. 거미줄이 이렇게 많아요. 꼭대기부터 이 밑에까지 와 신기합니다. 이 밑에까지, 밑에까지 땅에까지 와 여기까지요 거미줄 보세요. 올라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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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줄 올라갑니다. 와 이렇게 올라가요. 와 저기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거미줄 대단합니다. 여기 옆에 있는 건 대추입니다. 대추 여기 옆에 있는 건